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주 바이오주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라제 임상 중지 권고 이 부분이 금요일날 바이오주 투자심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반면에 HLB의 삼성 결과에 따른 신약 방향성 발표를 한다고 HLB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7% 이상 상승을 했죠.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HLB의 이런 발표가 시장의 이런 투심을 바꿔놓을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먼저 신라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보면 금요일날 하한가 맞았죠. 내용이 DMC로부터 100-400 간암 임상 3상에 대한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한가 같죠. 그러면서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이런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러나 지금 문 대표는 임상 3상 조기 종료는 100-400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바이러스와 표적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팩사백의 항암 능력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 임상 데이터 일정 수준 확보되는 대로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 부분은 이제 종료를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팩사백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3상 진행할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지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을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당히 신라젠, 신라젠의 전부인 팩사백 이 부분을 완전히 놔버리면 신라젠은 거의 끝장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문 대표는 팩사백은 여전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남이 아닌 다른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투자 심리를 다시 조금 회복을 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미지수죠. 아무튼 신라젠 이러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는 금요일 날 그렇게 좋지 않은 투자 환경 속에서도 바이오주들 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와중에 HLB는 7% 정도 올랐죠. HLB 내용을 보시면 지금 HLB가 진양곤 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루머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거는 루머였죠.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루머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담대가 연장됐죠. 공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ESMO의 논문 제출이 마감됐고 LXK 바이오파마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관한 논문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런 루머도 있었죠. 그러나 이것도 일반 논문은 제출이 마감된 게 맞다고 회장이 직접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ESMO로부터 최신 임상 연구 대상으로 사전 승인받아서 8월 2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논문 말고 ESMO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3상을 마친 신약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마감기한을 사전에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의 통계 작업 완료와 내부적인 방향성 논의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8월 5일이죠. 8월 5일 내일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신약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정리해서 이제 내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HLB가 이런 부분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죠. 내일 발표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바이오 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 HLB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반전의 그런 재료로 또 사용이 좀 될 수 있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HLB의 이 데이터 결과가 다음 주에 바이오 주들 투자 심리를 좀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헬릭 스미스의 3상이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날 예정이죠. 지금 계속해서 뭐 고어롱 생명과학 HLB에서 신라젠까지 계속 무엇이 안 된다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만 소식들만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앞둔 헬릭 스미스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다음 달 말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상의 주요 결과를 발표할 헬릭 스미스로 이 업계 관심은 옮겨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결과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주의 반등을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뒤로 가면 매지온도 수개월 내에 선천성 단심실증 환자 대상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이제 크게 남아있는 큰 건은 헬릭 스미스의 3상 결과 다음 달 정도에 발표하죠. 그 다음에 수개월 정도 후에 발표될 매지온의 3상 임상 3상 결과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 회복 방향성을 좀 결정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음 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HLB의 이런 3상 결과 발표 3상 결과에 따른 신약 방향성 발표가 당장 다음 주에 바이오 주들 이런 주가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클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신성장 기업의 주가입니다. 이 신성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전체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2017년도 초반에 2017년도 9월달 쯤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들 다 까먹고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이런 부분 이런 주가의 위치로 본다 그러면 하락은 정말로 많이 진행이 됐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HLB 쪽에서 이 결과가 조금만 좋게 나와준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신성장 기업들의 이런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좀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라젠 쪽에서도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죠. 팩사백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지금 문은상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실험을 해서 간암 말고 다른 부분에서 효과가 좀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지금 워낙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신라젠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나서 약간 이 HLB의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따로 분리해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HLB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HLB의 이 결과가 이 바이오 주들의 방향성을 상당히 크게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이오 주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HLB 발 방향성이 좋게 나와서 좀 신라젠과 좀 따로 분리해서 바이오 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